움직여 다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도 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크입니다 뭐라고? 뭐 뭐 뭐 시크입니다 시크? 6명의 미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식스 크레이지 줄여서 시크입니다 미친놈들이라는 거지? 네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근데 메인 래퍼가? 메인 래퍼가? A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메인 래퍼도 좋은데 김국헌, 조승현 군이 A를 들어가서 가창을 한 번만 불러보고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보고 싶은 네 많이 속상했어요 뭔가 제가 잘못한 거지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많이 아쉽고 진짜 불안했어요 해볼게요 시작하는 선과 그 점이 같아 야원이 그려져 둥근 모양이 차츰 좀 요해질 때 we can call this young listen 시작하는 선과 그 점이 같아 야원이 그려져 둥근 모양이 차츰 좀 요해질 때 we can call this young okay 되게 불안했어요 내가 이번에도 잘 못하면 다른 형들이 부르게 되는 거니까 너무 간절하고 너무 불안했어요 해볼게요 넵 시작하는 선과 그 점이 같아 야원이 그려져 둥근 모양이 차츰 좀 요해질 때 we can call this young okay 일단은 okay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A는 계속 들어도 계속 들어도 계속 들어도 계속 들어도 계속 들어도 김현빈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 자체가 제일 뚜렷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도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메인 래퍼가 지금 현빈이가 하는 거잖아 할 부분이 많아 메인 래퍼 된 만큼 내가 이렇게 잘하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팀 1등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레슨 때 저희가 영준쌤이랑 이제 실망시켜드려서 빠르고 디테일 다 망가지고 지대치에 반도 못 미쳐 반도 못 미쳐 이번에는 기대 이상 보여드리려고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엄청 기대해도 되겠다 고고 얘기할까요? 네 알겠습니다 얘네는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지네가 하고 싶은 거야 아니잖아 네 그럼요 드랍 음 시작하는 선과 그 점이 같아 야원이 그려져 둥근 모양이 현대 잘한다? 춤춤해서 노래 듣는 We gotta move, we gotta move, 움직여 Gotta move, we gotta move, 움직여 세상을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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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서 움직여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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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와... 이거 왜 이렇게... 아, 불러야겠네 진짜... 야 야... 이 안무가 너네가 춤으면서 섹시했어 섹시했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, 진짜 영준쌤은요? 네 그치요 저는 일단 뭐 플레이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좀 있었어 그 개인 플레이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춤이 왕급 조절이 진짜 중요한 춤이라서 여유 있게 빼줄 때는 좀 빼줘야 되는데 여유를 좀 그 안에서 먼저 찾고 라인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네, 네, 네 일단 안무가 너무 좋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오는 어드벤테이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... 지금부터 이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움직여 팀은 부상자가 많아요 네 지금 한결이도 아프고 병찬이도 아프고 국헌이 국헌이 감사합니다 그... 이것도 웬만하면 올릴 때 국헌이 그냥 보고 있다 나중에 할 때만 해 제가 지금 사실 몸 상태가 솔직히 다른 연습생들에 비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앞뒤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데 제가 아예 무대를 못 써버릴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계속 뭔가 쉬어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 뭔가 속이 상한 일인 것 같아요 오! 좋다 아, 야 벌써 아픈데? 아, 아까봐 쇼석 제가 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아프면 안 돼요 네 꼭 몸 관리 잘하고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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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결이는? 한결이 병원 갔어요 병원 갔어요 병원 갔어요 다리? 감기가 다리의 감기 아이고 국한이 다리 좀 어때? 저요? 통증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그럼 안 괜찮지 병차인은? 저도 통증이 있는데 지금 다친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빨리 회복해서 문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